2019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9월 12일 수요일부터 9월 14일 금요일까지 진학 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원서접수를 받습니다. 교사의 꿈을 향해 노력해온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원서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수시모집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약 66%에 해당하는 총 392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우리 대학 수시모집은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세부전형으로는 큰 스승인재, 학생부 종합우수자,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총 6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전형별 세부지원자격 및 모집인원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각 전형간 복수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을 참고하여 지원전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제1단계 전형에서는 서류평가 80점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영역, 그리고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업영향, 지적잠재력, 전공적합성, 교직적인성, 의지 및 열정 등의 5개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시에는 작성금지항목에 대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학년도 큰스승인재 전형에서부터는 교사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교사추천서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만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시 유의사항은 모집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특히 큰스승인재 전형은 제1단계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원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제2단계 전형에서 제1단계 전형 성적 반영 없이 면접만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 외 전형은 제1단계 전형 성적에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제2단계 전형일인 12월 1일 토요일에 우리대학 내 지정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에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대학 면접은 교직 적인성문항과 학과별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개인별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큰스승인재 전형은 현장실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15분 내외로 진행합니다. 3인의 평가자들이 지원자의 발표 능력, 지적 잠재력, 전공적합성, 교직 적인성, 의지 및 열정 등의 항목들을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에 관한 별도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여 면접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별 지원 가능 여부는 수능 반영 영역을 참고하여 해당 영역의 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학교육과 지원자는 수학 가형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수학교육과와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는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도거교육과, 불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 탐구는 제2외국어 한문의 탐구 한 과목 대체가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지원 희망하는 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가산점 반영 영역까지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수능 필수 응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형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큰 스승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우수자 전형에서 초등교육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체육교육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급의 합의 9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급의 합의 1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이며, 농어촌 학생,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4등급 이내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 공통으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은 한국사 성적 반영 없이 응시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시 모집 단위에 따라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 컴퓨터, 환경, 체육교육과는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경우 가산점을 반영하고,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는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경우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 지원자가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했을 경우에는 각각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우수자 전형은 4개 영역 등급에 합해서 1등급을 상향 조정하며, 국가보훈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가산점 반영 영역의 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에 제시된 모집 단위별 가산점 반영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9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